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미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분을 내 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순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겠죠. 송사가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툼이나 송사를 담당하는 재판관 그리고 행정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필요할 때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에 대한 규례 재판관에 대한 규례가 오늘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나 절기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중앙성소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드려지는 곳은 각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각 성읍에 재판관과 행정관을 두어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 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우라 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신명기 16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재판을 담당하는 제도자들을 세우시면서 당부하신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이 정말 공의로 재판하되 가장 먼저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17장 7절까지에 나와요. 누구든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만큼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1개명 그리고 2개명이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개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우상숭배했던 자에 대하여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그 판결을 내리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부분이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죄 지은 자는 큰 형벌을 받는다. 물론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주님은 죄를 끔찍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자의 생명은 끝까지 존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증언 듣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게 진짜 맞는지 정말 그 사람이 이 죄를 지은 것인지 맞는지 끝까지 세심하게 아주 주의깊게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 아니야? 간혹가다 이런 의심이 들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정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않을 거예요. 그의 가족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속해 식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속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그 성도를 교회에서 치리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급기야 출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야 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죠. 그 영혼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간이 이단 관심 주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회 곳곳에 비치된 그 이단 연구에 대한 자료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이단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 연구소가 있는 목적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축출하고 그 사람들을 제명시키고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아흔 아흔 마리보다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을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죄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되도록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너가 안 되면 다음 사람이 가봐 두 사람이 더 가봐 그래서 권면해봐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성도들 중에 심각한 죄에 빠진 이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를 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를 정죄하고 제명하고 목사님 이 사람 빨리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돌을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그 죄악을 녹여버릴 수 있을까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완악한 마음이 녹여지고 죄악이 녹여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라는 그런 주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재판하기 어려운 송사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쌍방간에 일어난 다툼 어떤 폭행사건에 대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가 생기면 그때는 그 성읍의 재판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성소로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성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재판을 맡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어려운 송사 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 송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오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제사장이 판결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애매하고 아리송하고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 재판이잖아요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다 어려운 재판들이죠 왜? 다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니까요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원고든 피고든 여러분 다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잖아요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네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의 어떤 이런 상황이 억울할 것 같고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억울할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 가장 그 사례와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대로 판결합니다 아무개씨 이렇게 하세요 자 피고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원고든 피고든 그 율법으로 기준삼은 그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한편이라도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삼은 판결에 불복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12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서 무법하게 행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아사 베자돈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교만하게 행하다라는 뜻이래요 교만하게 행하다 여기서 교만의 뜻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자기 뜻을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청정하고 순정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고 고수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교만하게 행하는 것 무법하게 행하는 것 이런 자르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악을 제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송사를 당했을 때 정말 중요한 공의로운 재판 판결을 받아야 될 때 가장 최고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도 아니고 재판관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의거한 그 판결이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불복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종종 다툼이나 갈등이나 재판을 받을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툼이나 싸움이나 갈등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앞에 잘못했어요 그렇게 와서 싹싹 비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저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내 앞에 불복하게 만드는 순복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너 잘못 하나도 없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간통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 중에 가툼이나 소송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회법으로 넘겨져서 재판 중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말고요 검사나 변호사들의 말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의 안타까운 지금 사연이 계속 화제가 되잖아요 가족들과 재산으로 인해서 큰 분쟁에 걸려서 그 친형에게 수백억의 아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죠 참 그 사연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억의 피해 보상을 받은 들 그분에게 남겨지는 것은 그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큰 상처일 거예요 이미 가족은 다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재판에서 큰 승리를 거둔들 그것이 진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진짜 승리가 뭘까? 진짜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뭘까? 송사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가 왕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왕은 반드시 이런 자가 세워져야 될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추종하여 따라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두 번째로는 형제 중에 세워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열두 집합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없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은 반드시요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사장 앞에서 다시 수기로 기록해서 그 사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왕이 그것을 직접 기록하는지 아니면 서기관을 시켜서 대신 기록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필사입니다 성경필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필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로 자기 침대 마태두래요 머리맡에 둬서 항상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였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런 왕이 우리나라에 세워졌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 상황이 너무나마 혼란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세워지는 대통령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야당은 현 정부와 또 정권과 대통령을 향하여 연일 비난을 이어갑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준한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진다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준군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어요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준군 목사님이 민족 보금화의 꿈을 가지고 들이셨던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예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해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래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보금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뢰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반드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눈물로 간과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뢰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혹 30년 뒤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장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뒤 30년 뒤 혹 40년 뒤 50년 뒤 정말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50년의 기도가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들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6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죽일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죄인을 죽이라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죄인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에 메여있는 이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들을 주님께도 돌이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이단 교리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 이단에 빠져서 정말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영혼이 깨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타락한 죄성으로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말로 하나님 죽이고 싶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없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절절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회개하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내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완악함이라도 녹여내고 품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단에 빠져 하나님 헤매이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이단 진리에 빠져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단 연구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래위인들 제사장들이 억울한 판결을 판결할 때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판결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툼이나 갈등 억울한 일을 만난 상황 중에서 주님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이 사단과 육신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관계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관계 다툼 가운데 있는 관계 송사 가운데 휘말린 관계 하나님 그것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스레엄들의 말에 하나님 의하여 기준 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판결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청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오늘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장 19절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왕이 되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 정치권과 정치 지도자들 안에 오늘 이 나라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계 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진리위에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법이 제정되고 온 국민이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하나님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깝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모든 삶의 표준을 삼고 하나님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 가끔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나라 하나님 그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국무총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선 나라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라로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